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다음 16번 이수중계 직교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수중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던 14번의 이수중계 직교별표의 기본표시의 꼴로서 야는 형태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L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라틴반기의 약자 총실험의 수 큰 2의 7성에서 배치 가능한 인자수라고 씁니다 이것을 완전 문자로 쓰게 되면 L 2의 M성에 커다란 2의 M성 빼기일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첫째 총실험의 수는 2의 M성 빼기일이다 벌써 틀려버렸네요 총실험의 수는 야가 됩니다 M은 이상의 정수가 되므로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말도 안되는 빼기를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한 년의 자유도는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2수준이므로 모든 요인의 자유도는 1이 됩니다 그래서 한 열 한 칸을 차지하게 되고요 어느 열이나 0과 1 반반씩 종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곳에 보면 0000111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0이 4개 있으면 1도 4개 있어야 되고 0이 2개 있으면 1도 2개 있는 것이죠 0 1을 1 2로 표현해도 됩니다 다음 4번 두 열의 교호작용은 앞서 이야기했던 14번 문제가 되겠네요 두 열의 교호작용은 두 열의 성분기호 즉 기본표시의 곱의 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17번 라틴반경이 나옵니다 라틴반경의 정의는 A와 B 속에 이렇게 C가 있는 것이 라틴반경이고 야는 전부 다 모수요인만 사용하게 되고요 교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실험의 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번 일반적으로 라틴반경에서는 모수요인을 사용한다 3요인 실험보다 적은 실험의 수로 실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A4수준 B4수준 C4수준이다 그러면 3요인을 한다 하면 4의 3제곱 즉 64번만큼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는 라틴반경에서는 A, B 속에 C가 들어가면서 16번밖에 실험을 안해요 그래서 4분의 1배 만큼 실험을 축소시킬 수 있는 실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3번 적은 실험의 수로 주효과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요 문제가 약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적은 실험의 수는 맞습니다 주효과에 대한 정보를 간편히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A, B 속에 C가 들어가면서 실험의 수를 줄일 수 있고 교호작용 이런 것은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바로 단독적인 요인들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4번 갈게요 주효과의 개념 자체는 수준이 두 개일 때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약간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다음 4번 2 곱하기 2 라틴반경에서는 배치 방법의 수는 두 가지이고 3 곱하기 3은 세 가지이다 이거는 틀렸는 것 같아요 2 곱하기 2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 네모칸 속에 바로 수준이 두 개가 있으면 1, 2, 1, 1 같은 것은 될 수 없어요 2,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든지 또 하나 더 밖에 없죠 뭐라 밖에 없느냐 2, 1 요 를 바꿔 버려야죠 야가 바꿔 볼게요 야는 1, 2 이거 외에는 우리는 나틴반경이 배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가 맞아요 그러나 세 개 짜리는 1, 2, 3 그러면 1, 2, 3 밑에는 예를 들어서 2, 3, 3, 1 뭐 이런 형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것이 하나이고 그거 외에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봤을 때 요거는 1을 그대로 놔두고 야를 3하고 야를 2로 하면서 바꿔 버려도 되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총 반격수는 이라고 해서 배열할 수 있는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형과 첫 번째 열이 이렇게 1, 2, 3으로 되는 것을 표준 반격수라고 하고 한 개가 됩니다 다음에 괄호 0가 3이다 그러면 k 팩토리얼 k 팩토리얼 곱하기 k-1 팩토리얼 이런 개념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럼 2 팩토리얼이 되죠 그럼 야는 6이 되고요 야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총 12개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12개가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개라고 되셔야 되겠어요 예 그런 개념으로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3개다 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18번을 가게 되면 라틴 반격은요 ab 속에 c가 들어갔다라고 했는거에요 근데 뭐가 유의하냐면 abc aibjck 에 말하는 수준조합 3개가 유의하다는 거죠 3개 다가 유의하다 그러면 구간초정을 해야 되는데 3개 다의 평균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3개 다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a의 평균 더하기 b의 평균 더하기 c의 평균 평균을 3번 했으면 마이너스 2x바바가 되며 야가 점추정입니다 다음에 t분포가 들어가며 바로 유효 반복수가 나오죠 바로 n2분의 ve가 되는데 바로 이 유효 반복수는 말 그대로 야가 얼마나 반복을 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이 되고 모든 유효 반복수는 총 실험의 수입니다 야는 문자로 되어 있습니까? 숫자로 되어 있어요 야는 3요인이 모두 유의할 때 단 수준수는 3이다 그럼 수준수가 3이다 3은 9 그래서 실험은 9번밖에 안되어 있는거에요 그럼 문자로 k제곱이 되고요 그럼 3개 다가 유의하니까 a자유도 2, b자유도 2, c자유도 2입니다 모든 요인이 그래서 유의한 요인의 자유도의 합 더하기 1 이렇게 되므로 7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공식으로 쓰니까 3k,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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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1이 되므로 3k-2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7분의 9라고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반복이 있네요 다음과 같았을 때 5%로 검증 결과로 맞는 것은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모수모형을 줄거에요 아까 했어요 모수인 경우는 전부 다 오차로 검증하기 때문에 오차값으로서 검증하는 값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를 다 해 봐야 됩니다 먼저 a값을 구해야 되구요 a값은 232.86에서 3 나누어야 되고 그게 va구요 거기에서 47.63에서 36을 나누는 값으로서 검증을 하게 될 거에요 그래서 표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니까 첫번째 fa는 58.67이 나옵니다 v2분의 va를 하니까요 다음에 58. 얼마가 나왔는데요 바로 fa라고 쓸까요 얘는 58. 얼마가 나왔구요 이 58. 얼마는 내가 구하기를 바로 어떻게 구했냐면 a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럼 a자유도가 지금 문제에서는요 a자유도가 3이구요 5차자유도는 36이에요 그래서 3,36의 표값이 문제에 서 있습니다 3,36의 표값이 얼마에 있느냐 하면 2.76보다 아주 아주 크고요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fb는 이라고 하면 b값을 계산하게 되면 약 37.60인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b의 자유도가 여기서는 2로 되어 있으므로 2,36을 표값을 찾게 되면 문제에서 3.15보다 크고요 다음 세번째 a 곱하기 b는요 자유도가 6이 있으므로 6,36을 봐야 되죠 6,36 그래서 6,36의 표값이 얼마냐 하면 2.25이고 실제 내가 계산하면 3.72가 됩니다 그래서 3.72도 결론적으로 2.25보다 크기로 유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전부 모두 다 유의하다 라고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실기문제하고 연관이 있구요 반복이 있는 이 요인 실험입니다 반복이 있는 이 요인 실험입니다 반복이 있는 이 요인 실험에 구조모형이 이렇게 되었다 전부 다 모수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x,ij,k는 mu 더하기 ai 더하기 bj 더하기 abij 더하기 eij인데 바로 x bar x bar i... 하겠습니다 즉 a만 묻겠어요 그럼 a만 묻었으면 지금 있는 그 구조에서 mu 더하기 a만 묻었어요 그럼 a만 묻었구요 그럼 a를 들어가고 다음에 b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bar가 되겠구요 다음에 지금 abij이 뭐죠 a를 묻었고 b를 묻지 않았어요 그럼 b는 bar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ij 되겠구요 다음에 오차가 되겠습니다 e인데 a만 묻었어요 그럼 이런 구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수모형이라고 했거든요 모수모형에서는 bar가 문제가 되는데 바로 야는 0입니다 자 별량일 때는 별량요인일 때는 bar가 0이 아니다가 되죠 그럼 모수모형에서는 a바든 b바든 0이 되므로 야가 0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야가 0이 되는 거에요 야가 야가 0이 돼요 그래서 남는게 뭐가 되느냐 mu 더하기 ai 더하기 이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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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라는 개념이 되어서 야는 바로 a에 대해서 물었네요 그래서 답은 x bar i dot dot 라 해서 답이 3번이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20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는 2018년도 이래 실험계획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감옥 중에서 우리 산업기사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 4감옥 중에서 우리 산업기사에서 가장 20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감옥의 유일한 감옥이라고 할 정도가 바로 실험계획법입니다 대신 깨닫고 나면 그만큼 쉬운 거고요 모르면 제일 어려운 감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흐름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전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또한 실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